음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악한 마귀에 지는 것이 아니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가 이번 주에 읽게 되어줬는데 그게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하고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의 삶 가운데 피투성이가 될지라도 살아만 있어 달라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렇게 살아 있으면 반드시 최후에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살아 있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 있으라는 말은 그 믿음이 살아 있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이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어려운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 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피투성이가 만들어라도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본부림치라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최후 승리하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피투성이가 되셨잖아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승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은 최후의 승리를 주실 거니까 비록 피투성이가 지금 돼 있다 할지라도 살아 있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거기서 주저앉지 말라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담대하라는 겁니다 영적인 자존심을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여러분 구원함을 받고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마귀가 가만둘 일이 없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사람을 마귀가 가만두겠어요 바로 마귀는 어찌 되든지 마귀의 목표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그 마귀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좀 한번 잘해 보려고 했더니 예배 생활 좀 잘해 보려고 했더니 기도 생활 잘해 보려고 했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요? 정말 어려움이나 환란이나 고난이나 곤고 이런 것들을 주어가지고 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물질의 성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낯사리의 거리감을 만들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이런 핍박이나 고난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라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35절, 36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보면 마귀가 쏘는 화살이 나와요 이거를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라고 합니다 환란, 곤고, 박해, 이 지금 기근, 적신, 그 위험, 칼 보세요 이 환란을 당하면 우리 삶의 곤고가 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기쁨이 없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왜 이런 것들이 정말로 내 속에 일어나니까요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요 박해, 이 기근, 박해는 뭡니까? 내가 정말 이 믿음, 신앙사활을 하는데 여러분 이 직장에서 불리익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요 무시당하고 지금 적신이라는 게 뭐예요? 벌거벗긴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이 수치당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위험이나 이런 칼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우리의 생명에 위협을 당하게 만드는 그런 이 박해가 이 불화살을 믿는 자들에게 막 쏜단 말이에요 이 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과 이 관계에 있어서 자꾸 떨어져 나가버려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가 쏘는 불화살의 목적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못 걸어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마귀의 불화살을 얘기를 드렸는데 목사님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만하지 마시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뭐 이런 분들이 있고요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믿음의 길 떨어져 버리고요 원망, 불평하는 그 입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신자들에게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최후 승리할 거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 다시 한 번 더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말미야마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승리하면서 이기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오늘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이 일이 뭡니까? 이 일에 대하여라고 하는데 이 일이 뭐예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장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 재물 대속물로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피가 하늘 보좌 우편에 떨어지리므로 말미암아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또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우리의 삶의 여정과 끝까지 다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그것이 이 일에 대하여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라는 여기서 내가 한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턱 막히는 거예요 아무 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저는 참 출입기서를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에 모든 해답이 출입기서에 다 담아 있어요 출입기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야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제 애굽에서 구원해내라고 그래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결국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애굽왕 바로 앞에 갔을 때 누가 보내서 너는 여기에 왔느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텐데 누구를 통해서 여기에 왔느냐라고 물어볼 텐데 그때 내가 누구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말씀이 엉뚱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인간의 언어로 이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냥 다야 내가 그 위대한 다야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수업을 위해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맨하탄으로 라이드를 했었는데 어딜 갔냐면 베셀 있잖아요 그렇죠? 가서 제가 차에서 이 목사님들 내려놓고 저도 차에서 문을 열고 딱 내리는데 유럽 남자 같아요 그런데 제가 숨이 딱 막혔어요 그 발둑이 얼마나 두꺼운지요 제 허벅지보다 더 커 더 두꺼워요 가슴을 보는데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민소매를 입었는데요 터져 나올 것 같아 막 그 가슴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키는 한 2미터 되어지는데요 와 크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고개를 들었는데 와 이거 사람같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이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심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왜요? 골리앗은 한 3미터가 넘거든요 갑옷 두 굴을 다 입고 나타났으니 생각을 해봐서 얼마나 이게 커 보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골리앗 정도가 크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시냐? 여러분 성경통도 가세요 저는 성경통도 갈 때 이 부분이 나오면 막 오늘 때는 숨을 안 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 중에 한 본문이 2사야서 40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세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담아 보았으며 접시조울로 산들을 막대조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누가 요하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느냐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떼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지에도 부족할 것이라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니라 제가 누군가 그 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래퍼가 있다고 한다면 이 본문을 갖다가 랩으로 그냥 타타타타 그냥 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열방의 그 통에 그 물 한 방울이 크기도 안 된다는 열방에 무슨 물 한 방울이에요? 먼지 같게 안 되는 것이 열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땅에 뭐 좀 가진 거 가지고 내가 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의식이 되고 그렇게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소롭게 보이시겠냐 말이죠 하나님은요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만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이란 말은 가정법도 될 수 있지만 조건법이 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승패는 누구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러분 나는 언제나 승리한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감동받을 때가 참 많아요 볼 때 남편이 그렇게 대단한 남편도 아니고 어떻게 속 새겼는데 그 남편이 속 새겼지만 건강이 안 좋았는데 그 아내가요 지극정성으로 남편을 보살피는 그 아내를 보면요 은혜가 되어지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치매에 걸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그 딸이 그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그 딸을 볼 때 정말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감동을 많이 받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일 사람이 아니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고 천재의 주제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면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의 대적할 자가 누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10편 118편 그 6절 7절 말씀이 너무 우리 안에 정말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심이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삶에 대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산을 넘으면 저 산이 오고 저 골짜기를 지나면 또 다른 골짜기가 오고 내가 저 사람을 피하면 살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 잘할 때 발로 다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거를 사도바울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도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보금을 전하려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려고 정말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자객이 40명이나 되었다 지난주 설교처럼 얼마나 거머리처럼 질기게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지 여러분 정말로 그 괴롭히고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누가 우리를 여러분 대적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우리에게 대적이 있지만 우리는 결국은 최후는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싸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편이 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을 하는데 편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종종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참 이상한 믿음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한 편 먹으면 이길 줄을 착각을 해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 전교인 수련회 갔는데 목사님하고 한 편 됐으니까 우리는 이길 거라고 그렇게 착각했다가 웬일을 다 줬어요? 근데 어쨌든 내 편이 있다라는 거 힘이 되잖아요 언젠가 제가 TV를 보니까요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사냥개가요 호랑이 앞에 이렇게 이 사냥개가 막 달러 아주 그냥 나가가지고 호랑이 앞에 막 짖기도 하고 달라붙어가지고 여러분 전혀 호랑이 앞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너무 당당한 거예요 호랑이 앞에 여러분 보세요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지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 사냥개 뒤에 이 총을 겨누르고 있는 그 포스 자기 주인이 자기와 그 뒤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자기 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냥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랑이 앞에도요 그 당돌하게 짖고요 그 두려움 없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면 맞설 상대가 누가 있어요? 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내 친구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친구의 적은요 내 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면 우리의 적은 누구의 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이길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건드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요한복음 8장 가보면은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설명하는 게 조금 과하지만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북상하는데 은혜가 되어주는 거예요 거기에 이 가늠하다가 대낮에 가늠하다가 걸린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막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죽이려고 그래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냥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을 죽이려고 돌을 던지려고 그래요 거기에 아무도 그 여인에게 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편에 서시더라 그러면서 너를 정제하는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여인이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제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누구 다가 돌을 던져서 저 여인은 죽어야 돼 죽어야 마땅해 그렇게 아는데요 우리 예수님은요 돌을 든 자리에 갖다가 다 돌 내려놓게 만드시더라 그 여인의 편에 되셔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무성 대적이 결국 누굽니까? 원수사탄 마귀예요 결국 배후의 그 짓을 하는 자가 원수사탄 마귀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회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 바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여러분 이 장수가 누구냐고 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가 누구냐? 반대시 기리로다 할렐루야 아무리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가 떠나갈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를 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회패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를 대신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참 귀한 영적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데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때 그 공격을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 내 뒤로 가 그 싸움의 자리를 이 싸움의 당사자인 그 사람 대신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거예요 회패를 그러니까 그걸 리플레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나를 이기려고 공격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뒤에 감추시고 리플레스 그러니까 내 대신 서서 자 나를 공격해 말씀하시는 어떻게 마귀가 이길 수가 있냐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절에 믿을 수 없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길을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왜 이런 은혜가 임하냐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를 초청해야 돼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싸우려고 골몰에서 염려 근심해 봤자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염려의 문제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내 대신에 예수님 그 자리에 앉아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삶에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 대신에 내가 싸워주길 원하는데 그 자리에 왜 네가 앉으려고 하느냐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세요 그때 하나님이 앉아 주시면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이 악한 마귀의 공격 앞에 있는 어떤 삶의 그 문제들 마귀의 불화살 그 자리에 주님을 앞장 세우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32절 보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랑의 크기를 알려면 그 주는 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알렐루야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려면 뭘 주는 그 크기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데 뭐를 주셨대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들을 주실 때 십자가에서 갈기 찢겨서 그 피를 흘리셔서 주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뭔들 안 주시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세기 일장을 묵상을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이 장세기 일장에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냥 그 창조 과정에서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실 때 건성으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최고로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그 창조를 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면서 은혜가 되어지는 것 보냐면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떤 정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보람있게 의미있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저녁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 그런 고백 있잖아요 참 오늘 내가 잘 살았구나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잘 살았구나 그 고백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고백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참 잘 만들었다 하나님 스스로가 봐도 잘 만든 거예요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심혈을 기울여서 이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장세기 1장에 보면 그거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었더라고요 보세요 첫째 날 둘째 날 그 하늘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모든 이 자연 이 동물들 식물들을 다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혈을 기울여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감동이 오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드신 이 하늘 땅 야 이 하늘을 봐라 저 날아가는 새들 봐라 너 저 물고기 봐 저 풀들 봐 이 저거 내가 다 너를 위해서 만든 거야 그 말씀 안 들리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이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만든 거 내가 넣어주려고 만든 거야 뭐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랑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요 여러분 부는 그 바람 그 살갗을 느껴질 때 하나님의 터치를 느껴야 돼요 저희 집에 앞에 보면 큰 나무가 있어요 얼마나 우거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새가 각종 새가 다 거기에 얼마나 새가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 새가 아침에 되면은요 뭐 그냥 각종 그 새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요 제가 그 새를 미워했어요 너무너무 그냥 힘든 거예요 잠을 자야 되는데 막 우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고요 어떻게 되냐면 그 새소리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과거는 그렇지 않은데 요즘에 꼭 그 아름다운 꽃을 보면은요 그 꽃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미친 거 아닙니다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너는 꽃보다 아름답다 뭐 이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비웃으면 건강이 안 좋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를 위해서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하소서 이렇게 시원한 바람도 주시고 꽃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거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요 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공급해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꾸 모으려고 싸우려고 그래요 두려워서 혹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까 봐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면서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여러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아주 담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해 주신다 저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이 물질을 갖다가 흘려보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에 부자되라는 말을 쓰면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부유하게 살아라 말이에요 여러분 부유하게 사는 것은 물질이 많다라고 해서 부유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많아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어린이 학교의 성도님들이 부유하게 사시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물질을 흘려보내고요 정말로 이 도움이 필요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도움의 손길이 되어주고요 그렇게 사시라고요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요 다음 날에 앞날을 갖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실 것을 아니까 책임져 줄 것을 아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왜? 그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도 주신 분이 내가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이 복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주실 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복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에서도 누가 끊을 수 있어요 35절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입니까? 칼입니까?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분들은요 넉넉하게 승리한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중보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자가 있길 바라요 그 숫자가 많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가 나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준다라는 것은 세상의 엉망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누구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시라는 여러분 34절입니다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살아가는 성들은 아멘입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정제할 수 없어요 왜? 십자에서 예수님이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영원히 중보하시는 자로 계신다라는 거예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여러분 세상에 제일 센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기도예요 저희 가정에 저희 아이들은요 엄마하고 아빠가 기도하는 것을 신뢰해요 왜요? 살아갈 때 엄마가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가 응답받은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도 들어간다? 그러면 의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은요 이것은 완전 100%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은요 뭘 일을 해도 최후에 잘 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막혀 있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끝까지 가보면은요 열려지는 분이 있어요 뭔가 이게 해결되는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을 보면은 누군가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고 있더라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기도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영원한 우리의 대자상 대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역사해 주시는 성령님이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37절을 너무너무 제가 사랑해 이 말씀을 다 읽으시길 바랍니다 다 읽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말미하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그러나가 뭐예요? 그 앞에 있었던 환란이요 곤고요 빗박이요 여러분 이 적신이요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우리 안에 생명을 공격하는 그 칼이요 그것들이 있지만은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로말미하나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들 때 있어요 정말 이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사명의 길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에 이런 악한 마귀의 불화살이 우리 가운데 사방에서 우리를 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누가 그리스로의 사랑 안에서 끊은 자가 있겠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으로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오늘 또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대신에 예수 그리스로 이름으로 주곤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